어 뻔떡뻔떡해 질감이 아 계속 진행하면 뭐야 시도는 시도하고 끝장 안 봤어 아직 모든걸 다 잃었어도 마음이 허전하구만 어 드디어 시도가 왔다 시도가 부탁이다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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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토의 용사에게 패한 대신관 학원은 자신의 피를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켰다 학원에 씌였단 말이야? 그렇다 그때부터 나는 언제나 시도님과 함께 왔었다 나는 지켜봐왔다 빌더와 시도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하하하하하 응? 창조없는 이 세계에 만들기에 힘이 가득하구만 지금이야말로 파괴신 시도님이 부활할 때 오 하하하하하하 너라고? 하하하하하하 간지가 않나? 네놈은 학원 나는 망령 환상세계라고? 이 세계가 환상이라니 도대체 이것은 내가 용사들을 현역하고자 만들었을 뿐인 세계 이 세계의 풀과 나무도 니놈들까지 전부 꿈에 불과하다 이게 왕국이라고? 나도 좀 민망했어 만들어놓고 미안하다 지도를 돌려줘 님을 붙이란 말이다 님을 님 님 안 붙였다고 님아 님아 해줘야 돼 님 님 님 님 님 님 헐 영광통이 사라짐 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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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소용돌이는 저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면 시도에게 갈 수 있을거야 가야지 나 혼자 가면 좀 위험한데 아 나 혼자 가라고? 제길 나 혼자 너무 약하오 같이 가야지 기다린데잖아 안가고 가세요 도구와 장비도 가져갈 수 없다고? 일단 음식을 다 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가자 아 모루가 없잖아 아이씨 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칼이었나? 매검? 메탈젤리 아 메탈젤리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하나 있었는데 이씨 독침 가져가고 음 어쨌든 지금 있는게 가장 좋은거야 장비 자체는 출발하자 시도를 구하러 아니 음식 이정도면 충분해 아뇨 어 깜짝이야 독심도 써보고 아 독심으로 안되면 아 가자 시공으로 마지막 전투인가 마지막 전투인가 본체가 다른 큰 마무리일지 아니면 그냥 인간형하고 싸우면은 아무솔일 것 같은데 더럽고 추잡하고 통탄스러운 지금이야말로 그 어둠속에서 나오실 때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나? 어 시도네? 파괴신이신 당신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계실 셈입니까? 시도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?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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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악 야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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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에 뭔가가 잘했다 하곤 터 터가 좋아라 퐴 퐴 퐴 퐴 퐴 퐴 방금 봤어? 이거?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물이 떨어진다 카메라 연출임? 이상한 느낌은 뭐지? 난 대체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재물이 이제 막 오는 거잖아 그냥 죽어볼걸 안싸우고 그러면 흑허 안할 거 아니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원숭이 왔다 아니 설마 섬에서 지금 다 죽인 거야? 텅 빈 섬에서? 텅 빈 섬에서? 기다린다 그랬는데 저 왕은 갑자기 왜 와있지? 내가 죽였다고? 말도 안 돼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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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이야 데미지가 사살하니 야 하하 하하 진짜 하하 하 이씨 찰빨 와 우와 맞네 그놈 같은데? 그 그림에 있던 꼬리 뱀이 있고 후크한다 쉐리 구해줘 그 나메크 성인에 있는 그 드래곤볼 같이 생긴 거 있죠? 파괴별슈 왜 손만 있어? 아직 흑홀 다 안 한건가? 이 짓을 한 번도 아니 아, 무기 이걸로 가져왔는데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런 곳에 인간이 있는 거지. 뭐한 놈이냐. 빌더라고. 교단의 성지나 다름없는 이곳을 습격하려 한 거냐. 지금 목을 딸 때가 아니야.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목을 따주마. 졸라 친절해. 아! 아! 데미지 개구려! 안전하게 목을 따주지 않다. 안전하게 목을 따주지 않다. 안전하게 목을 따주지 않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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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 주자고 아이씨 재료 좀 가져와야겠네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 마물들하고 같이 싸우나 따라오나 오 됐다 데미지 미치겠네 진짜 왜 안와 저거 또 저 성인가 안전한 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죽인다고 했지 죽여봐 빌더에 목을 따볼까? 시도가 시도가 누구인지 얘네들 모르지 친구를 구하고 나면 죽여주마 만들기에 소재가 될만한게 없으니 아무리 빌더라도 아무것도 못만들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주게 같은거 하는게 있어 교단의 만물에게는 약속의 땅이지 교단의 만물한테 바랄라 같은 곳인가? 꿈틀거리는 덩굴을 모닥불에 구우면 끝내주게 맛있을 것 같아 참 나 여기까지 와서 지금부터 시사하고 있네 혹시 알아? 나도 먹을 수 있을지? 뭐지? 오 왠 기둥이? 철로도 있고 이건 뭐지? 만든다? 아 주게는 만들 수 있네 주게는 만들 수 있어 주게는 만들 수 있어 뭐가 나오려나 이거? 꿈뚫꿈뚫 파스타? 오? 많이 찬다 생각보다 많이 찬다 키키하고 씁쓸한게 끝내줘 만들기 감지 음식 만들었다고 음식 만들었다고 아까 그 소리는 뭐야 고철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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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재기동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마법에너지를 보급한 뒤에 자세히 실행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빌더지를? 재료가 뭐 주변에서 뜯어와야 되나? 아 파이프만 갖고 오면 되는구나 어? 동 동 동 동 살아나라 이것도 부하가 될 것 같은데 살아나라 이것도 부하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윙윙윙 흑 킬러 머신 하라범 재기동을 완료했네 어 뭐야 vid 카라보미 라니 동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지만 싸우는건가 마물들 동료 mae 아랍 아랍 멸명의 날이 뭐야 어 왔어 팔 아 나 음식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내 음식 놀이가 있어야 버티지 모닥불도 못만드니 음식도 하나밖에 못하네 지금 전투하면 이거 없어질려나? 이거 한 5개는 있어야 든든할 것 같은데 빨리 내라 빨리 두 개만 갖고 가자 두 개면 P40은 찬다 우츠보니까 하나 더 넣어놔야지 레츠고 어 두 개 줬어 하나 줬어 세 개 깃발이라도 있으면 내가 응원이라도 해주지 아 아 밥 먹고 싶어 와 쟤 저 쟤 겁나 쎄 하라범 하라범 겁나 쎄 어 개 따 이 자식아 아 딜 미치겠네 8 9 10 이거 뭐야 아 딜 미치겠네 잘못 가져왔어 어 차라리 즉사검 갖고 올걸 아 레벨 오르면 뭐야 어 요리 없어졌어 대피할 곳이 어디야 학원 교회가 있다? 오케이 어 됐다 네 개 네 개 든든해 네 개니까 지코쿠라면은 그 개 아니야? 우리 첫 번째 마을에 있었던 그 경사 이름이 지코쿠였던 것 같은데 3 갱 참 이름이 지옥이야? 지고쿠? 윽 좀